간밤 있었던 주요 기업뉴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현지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인 현대자동차그룹과 배터리 전문기업인 SK온이 북미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어제 현대차그룹과 SK온은 미국 전기차 배터리 공급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협약에 따라서 양측은 2025년 이후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공장에 SK온의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급 물량과 협력 형태,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양산은 이 같은 협력 강화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에도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이 기업도 두 기업,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뉴스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한국타이어 지회의 게릴라성 파업이 5개월 이상 계속 지속이 되면서, 한국타이어가 대전과 충남, 금산 공장의 직장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때문에 일부 생산분을 중국으로 이전하기도 했는데요. 한국타이어는 직장 폐쇄 카드를 일단은 접어둔 상황이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회사 측은 언제든지 다시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내년의 생산 계획인 대회에서도 현재 주문량으로는 풀 가동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파업으로 인해 조업이 불가능할 경우는 감산할 수도 있다면서, 국내 생산 위축 가능성까지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강성 노조의 파업이 국내 제조업 기반을 갉아먹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기업과 뉴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이 대구 혁신도시 입주 기간 한국 부동산원을 상대로 낸 시설부담금 소송에서 폐쇄했습니다. 한전과 대구 혁신도시 시설부담금 분쟁은 혁신도시 조성 당시 공사비 분담 비율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요. 재판부는 부동산원에 대한 시설부담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전과 부동산원의 전기 사용개혁 체결일이 2013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5년 이상이 지났다는 건데요. 다만 재판부가 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의무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향후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은 대구 혁신도시 일부 중소기업과 기관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데요. 일부 중소기업들은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소송 관련한 뉴스와 기업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첨단 기술 기반의 차세대 로봇과 무인 체계를 미군에 선보였습니다. 전날 주한미군 평택기지 행사에서 미군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형 무인 차량의 성능을 시현했는데요. 이번 성능 시형은 이제 미군 육군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독자 개발해서 아리온 스맷에 탑재한 원격 사격 통제 체계는 목표물을 자동으로 조준하고 추적할 수도 있고요. 또 근접 전투 지원 능력도 갖췄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임원은 주한미군과 시범 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향후 미군 국방부와 성능 비교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서 미군의 신속 획득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역시나 앞으로의 움직임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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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